한국 스타일로 저희가 한번 오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엄청 곱슬이 심하고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길어요 뒷머리였어요 고데기로 머리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리가 펴지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핍니다 야 이거 펴지는 거 사이다인데 느낌 너무 좋죠 끝내주겠어 이게 원래 보통 한 번 하면 쩍 펴지거든요 한 세 번, 네 번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직 옆에 있는 부분을 핀 거거든요 뒤로 지금 머리가 슬슬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 말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일단 폈다는 게 어디입니까? 폈다는 거에 의미가 되게 큰 거 같아요 네 지금 한 시간째 펴고 있는 거 같거든요 둘이서 네 와 처음에 그 머리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많이 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빗질이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쪽이 많이 손상되어 있고 끊어져 있고 층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수록 모량이 적어져서 끝쪽에는 거의 머리카락이 없어요 지금 이 머리는 한 번도 안 펴고 계속 기른 거 같은데요 그죠? 네 자 머리를 나눈 다음에 빗을 넣어서 뿌리까지 끄미끄미 깔끔하게 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펴고 나니까 피지 않았을 때도 몰랐었는데 첫 머리가 너무 가벼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 끝머리 쪽에 무게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층이 지금 잘 안 맞을게요 100% 이걸 좀 맞추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기장에서 양쪽 길이를 똑같이 하는 거보다 한쪽을 조금 더 짧게 하면서 언바럴 스타일 그렇죠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네 매력적일 거 같아요 오히려 너무 한국식으로 하면 이미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돌이 있게 네 좋습니다 이것만 잘랐는 게 더 불구하고 벌써 디자인 나온 거 같습니다 되게 섹시한 커리어 우먼 느낌이 나요 확실히 더 알 날려 보이고 깔끔해 보이네요 네 지금 커트한 지 2분도 안 됐어요 그렇죠 2분만에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 저희 에스쿠쌤의 커트 기술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콩고 쪽이랑 이쪽이랑 조금 다른 면이 있는지 아니 비슷한 면이 있는지 테크닉으로 다르고 스윙으로 다르고 스윙으로 다르고 아 가위도 다르고 테크닉으로 다르고 이렇게 자를 시기 테크닉으로 다르고 큰 면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디자인이 완성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것들이 제 머리를 제 머리를 갑자기 제 머리가 하고 싶다고요 지금 이런 곱슬머리 이런 무한머리에 제품을 좀 발라서 좀 숨을 죽이는 팁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건 컬크림인데 이 왁스를 받을 때 너무 찝찝한 게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컬크림을 사용하면 찝찝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고정력도 있고 광택도 줄 수가 있어요 뿌리 쪽에다가 제품을 좀 발라서요 정돈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스타일과 유럽 스타일 콩고 스타일에 싹 다 섞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하하하 대망의 시간에 커트볼을 빼고 내추럴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넣어주시면 좋다 아 진짜요? 너무 예쁘고 지금 해주신 머리가 지금 자루가 왔을 때 이게 넣어졌다고 약간 다른 느낌인데 네 새로, 새로 하던 느낌 아 진짜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프리카의 콩고 여성분께 머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오늘 뜻깊은 하루였던 거 같아요 저에게도 세계에서 뭔가 겪기 어려운 일을 한 거 같고 이 분에게도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니었나 이제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머리하러 온 것도 좀 약간 새로운 일이잖아요 저희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